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오늘 아침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 영하 1도, 청주 영하 1도, 대구 0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아지면서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도 대기질 좋음과 보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내일도 대기순환이 원활해서 먼지 걱정 없이 바깥 활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포근한 봄날씨가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